우리는 좋은 종목을 골라서 2배, 3배 단시간에 큰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1억을 넣어서 2, 3억을 단시간에 벌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런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간혹 운이 좋아서 100%, 200%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운이 반복될까요? 많은 연구 결과에서 한동안 성적이 좋았던 펀드나 종목은 다음번에는 수익률이 나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즉, 어떤 자산이든지 수익률이 평균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수익률의 변동포를 줄이면서 꾸준히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현명한 자산배분 투자책에서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즉, 전략적으로 다양한 자산에 배분해서 투자하면 위험은 줄면서도 꾸준히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명한 자산배분 투자자, 바로 핵심을 볼 건데요. 가장 먼저 중요한 투자원칙 10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위험과 수익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안전한 자산에서 높은 수익을 기대하지 마라. 역사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가진 투자는 큰 손실을 볼 수 있었다. 즉, 채권에 투자하면서 주식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2.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는 자는 실패를 반복하게 되어 있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과 채권이 움직이는 장기 역사에 익숙해져라. 놀라는 투자자는 실패한 투자자이다. 역사를 봐서 주식이나 채권의 변동폭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3. 포트폴리오는 그 안의 구성 요소와 다르게 행동한다. 안전한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반드시 위험 자산을 제외할 필요는 없다. 안전 자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실제로 포트폴리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심지어 가장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추구하는 투자자도 위험 자산을 일부 소유해야 한다. 즉, 안전한 대용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위험한 소용주와 현금으로 배분한 포트폴리오보다 수익률이 낮고 위험이 높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4. 주어진 위험 수준에 따라 많은 수익을 발생하는 포트폴리오가 있다. 이 포트폴리오는 포트폴리오 구성도에서 효율적인 투자선에 위치한다. 투자자는 분명히 효율적 투자선에 위치한 포트폴리오를 찾는다. 불행하게도 그 위치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투자자의 목적은 효율적 투자선을 찾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현명한 자산배분 투자자의 목적은 광범위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최적에 근접하는 포트폴리오 혼합물을 찾는 것이다. 국내외의 크고 작은 다양한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채권 역시 국내외에 분산된 포트폴리오가 이를 가장 잘 해내는 것 같다. 즉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자산의 배분에서 그 원칙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5. 구성요소가 아닌 포트폴리오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어라. 당신의 포트폴리오의 작은 부분은 종종 심각한 손실을 입을 수 있지만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이다. 즉 특정 부분에 손실이 났다고 관여하지 말고 전체 이익이 플러스로 움직이면 괜찮다는 것이고요. 6. 리밸런싱의 장점을 제대로 이해하라. 자산 가격 하락의 올바른 대응은 조금 더 사는 것이다. 가격 상승의 올바른 대응은 조금 팔아서 더 가볍게 하는 것이다. 리밸런싱은 단지 이것을 성취하기 위한 훈련된 방법이다. 장기적인 시장 하락은 리밸런싱을 불만스러운 돈 낭비로 보이게 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 자산 가격은 항상 역전되며 인내심에 큰 보상을 받을 것이다. 리밸런싱을 이 책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나중에 보겠지만 높아진 자산은 약간 팔고 낮아진 자산은 더 사는 그것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 장기 투자는 시장이 오르던 말던 그냥 꾸준히 가지고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약간씩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리밸런싱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7. 시장은 당신보다 똑똑하다. 또한 전문가보다도 그렇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아무리 실력 없는 애널리스트라도 가끔 시장을 맞춘다. 아마도 그 직후에 금융 관련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게 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시장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예측하지는 못한다. 장기적으로는 극소수의 펀드 매니저가 시장을 이기는데 최근에 성과가 좋다고 해서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 무리와 함께 뛰지 마라. 코끼리떼를 따르는 사람은 종종 더러워지고 으깨진다. 8. 토마토가 얼마나 비싼지 알고 있어라. 시장의 가치평가에 주목하라. 정책적 배분 비중의 변경은 가치평가 변화에 대응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자산 가격과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시장의 역사는 우리에게 경제적, 정치적 연구가 시장을 예측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매수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상황이 가장 절망적으로 보일 때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시장 퍼나 시장 PBR 등을 통해서 시장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비싼지 싼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9. 좋은 기업은 보통 나쁜 주식이고 나쁜 기업은 대개 좋은 주식이다. 주식과 펀드를 선택할 때 가치 접근법이 알맞다. PBR은 이를 위한 가장 좋은 지표다. 10. 장기적으로 저비용 인덱스 펀드를 이기기는 매우 어렵다. 가능한 한 많은 투자에 인덱스를 사용하라. 채권 펀드 비용은 0.5% 미만이어야 하고 국내 주식 펀드 비용은 0.7% 미만이어야 하고 해외 펀드 비용은 1% 미만이어야 한다. 가장 확실하게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방법은 매매의 횟수를 줄여서 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10가지 원칙을 봤고요. 바로 앞으로 가서 또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최적의 자산배분을 하는 게 궁금하실텐데요. 파트 5 최적의 자산배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앞에 장까지의 내용의 요약인데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요약해보자. 1. 여러 종류의 주식과 채권의 장기 수익률과 위험성은 잘 알려져 있다. 즉 1926년에서 1998년 73년간 보통주 즉 미국의 보통주 수익률은 11.22%였고 5년 만기 국채의 수익률은 5.31%였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최대 10년이나 20년 동안의 실제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보다 상당히 높거나 낮을 수 있다. 평균값에서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를 측정한 것이 표준편차이며 위험과 동의어이다. 여기서는 위험을 표준편차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반론도 많이 있습니다. 2. 포트폴리오를 효과적으로 분산하면 위험은 감소하고 수익이 증가할 수 있다. 효과적인 분산으로 최대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의 자산을 목표 비중 또는 정책 비중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해야 한다. 즉 이것은 포트폴리오 자산을 주식과 채권으로 나눴다고 하면 주식 70%, 채권 30% 이렇게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것이고요. 만약 주식의 가격이 높아져서 주식 비중이 80%가 되면 분기별로 혹은 연도별로 이 비중을 다시 낮추는 것입니다. 즉 주식을 팔고 채권을 더 사는 거죠. 리밸런싱은 종종 심리적인 이유로 수행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거의 매번 시장 분위기와 반대로 매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주식이 한창 올라갈 때 주식을 팔아야 되고 주식이 한창 떨어질 때 사야 되기 때문에 본능과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3. 좋든 싫든 당신은 펀드 매니저이다. 자산 배분은 펀드 매니저의 실적 차이로 이어진다. 효과적인 자산 배분은 매우 중요하고 실행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장기적으로 주식 고르기와 시장 타이밍으로 성공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무의미할 뿐이다. 시장 타이밍의 실패와 적극적인 주식 고르기는 6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여기도 너무 중요하죠. 한 번 주식 고르기와 시장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거를 3번, 4번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4.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가장 좋은 자산 배분이 어떤 것인지 알기도 어렵다. 오히려 우리의 일은 폭넓은 환경에서 꽤 잘 움직일 배분을 찾는 것이다. 즉, 최적의 자산 배분 퍼센트도 주식 고르기나 시장 타이밍을 맞추는 것처럼 불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원칙을 세워놓고 그것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5. 당신의 목표 자산 배분에 시종일관 변화 없이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은 자산 배분을 찾아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여기에 얘기를 하고 있네요. 최적 자산 배분 계산 먼저 최적 자산 배분이라고 부르는 것이 뭘 뜻하는지 분명히 하자. 우리는 미래의, 가상의, 역사적인 세 가지 자산 배분 중 하나를 이야기할 수 있다. 미래의 최적 포트폴리오의 구성 요소를 알 수 없다. 미래의 최적 자산 배분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기죄로 교도소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면 이 책은 필요 없다. 모든 자산군의 미래 수익률을 알 수 있다면 자산 배분 같은 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필요한 건 유능한 자산 배분을 하는 사람이다. 가상의 최적 자산 배분이란 1년의 수익률, 표준 편차 즉 위험 및 상관관계의 데이터를 가정하고 이런 값에 최적의 자산 배분을 계산하는 과정을 말한다. 상관관계라는 것은 자산 간의 관련성입니다. 즉 수익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관관계의 데이터를 가정하고 이런 값에 최적의 자산 배분을 계산하는 과정을 말한다. 역사적인 최적 자산 배분은 과거의 최적이었던 것을 계산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래의 자산 배분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이 방법은 좋지 않다. 즉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가상의 최적 자산 배분을 찾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최적화의 치명적인 약점에 부딪혔는데 그것은 최적화 도구가 최근 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지나치게 선호한다는 것이다. 최적화 도구가 작동하는 두 가지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최적화 도구는 과거 수익 또는 추정 수익이 높은 자산을 매우 큰 비중으로 배분할 수 있다. 미래의 효과적 투자선에 근접하도록 최적화 도구의 입력값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예초에 최적화 도구는 필요하지 않다. 역사적 수익률, 표준 편차 및 상관관계를 최적화 도구에 맹목적으로 입력할 때의 위험은 위의에서 이미 명확히 드러났다. 자산 수익률은 장기간 평균 회기 경향이 있다. 지난 10년간 눈부신 수익을 올린 자산은 이후 10년간 평균 이하의 수익도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유명 인사는 이런 이유로 최적화 도구를 오류 최대화 도구라고 불렀다. 그래서 과거에 이익이 많이 난 자산을 사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다음 10년은 수익이 낮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분산으로 인한 위험 감소보다 중요한 것은 리밸런싱 보너스로 정교한 리밸런싱으로 생겨나는 추가 수익이다. 리밸런싱으로 얻는 이익은 금전 이득뿐 아니라 심리 효과도 있다. 시장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수익을 얻는 습관을 들이면 투자자는 건전한 자립심과 시장 정서에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심리를 얻게 된다. 이렇게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심리와 전문 견해는 투자자에게 유용한 도구이다. 분산 포트폴리오의 또 다른 심리적 이점은 한 가지 자산에 투자 비중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한 가지 자산에 모든 자금을 거는 일은 절대 없다. 만약 당신의 포트폴리오의 5%나 10%만 신흥시장 주식에 투자한다면 이 분야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불가피한 30%나 50%의 손실은 그리 큰 피해는 아닐 것이다. 다른 자산군에서 나온 수익이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할 가능성이 높다. 더 중요한 것은 하락한 자산 비중을 맞추기 위해 리밸런싱을 하게 된다. 즉 싸게 사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들 이해가 되시겠지만 여러 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가 간 자산 분산 그리고 대형주 소형주 자산 분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투자자는 해외와 국내 문제를 다루듯이 대형주와 소형주의 딜레마를 다룬다. 첫째, 무엇보다도 최근성을 경계하라. 지난 10년간 국내 주식이 해외 주식보다 그리고 대형주가 소형주보다 성과가 높았다는 점에 지나치게 감명받지 마라. 만약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향후 10년 내에 반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당신에게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을 보여준 것과 같은 방법으로 대형주와 소형주를 이용해 위험을 낮춰라. 즉 글로벌 주식시장의 4개 코너를 모두 소유해라. 국내 대형주, 해외 대형주, 국내 소형주, 해외 소형주가 그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자산배분하는 3단계 접근법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마침내, 당신은 자산배분을 할 준비가 되었다. 다음 3가지 질문에 순서대로 답해야 한다. 1. 몇 개의 자산군을 소유하고 싶은가? 2. 얼마나 전통적인 포트폴리오를 원하는가? 3.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싶은가? 자산군 고르기 자산군은 몇 가지나 소유해야 하냐고 차라리 삶의 의미를 묻는 편이 낫겠다. 모든 사람이 3개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의 복잡성은 매우 크다. 따라서 당신이 사용하는 자산의 수는 대체로 당신이 복잡성 다루기를 얼마나 잘 견디냐에 달려있다. 수익 감소의 법칙은 자산군에도 적용된다. 처음 몇 개의 자산은 매우 잘 분산할 수 있다. 다음 몇 개로 조금 더 분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자산은 분산 효과보다 그저 당신에게 재미를 볼 뿐이다. 몇 십 개 이상이 가는 포트폴리오는 자산 배분의 효과를 많이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레벨 1과 레벨 2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레벨 1 자산 팔레트 미국 대형주 즉 S&P500 미국 소형주 CRSP9-10 러셀 2000 또는 S&P600 해외 주식 EAFE 지수 추종인 것 같습니다. 미국 단기 채권 CRSP9-10은 증권가격연구센터에서 만든 소형주 인덱스이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시가총액 기준 하위 1분의 5에 해당하는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실 이 회사 대부분은 나스닥에서 거래된다. 러셀 2000은 러셀 3000 인덱스에서 가장 작은 2000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S&P500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소형주를 대표해 선정한 600개의 소형 기업들이다. 만약 당신이 투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나 이 책을 읽는 목적이 단지 투자의 기본을 잡기 위해서라면 당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자산은 4개 뿐이다. 즉 이 4개 자산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당신은 이 간단한 포트폴리오로 훨씬 복잡한 포트폴리오가 제공하는 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4가지 자산군은 모두 저렴한 인덱스 펀드로 이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ETF로 다 이거를 대체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했듯이 역사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4가지 자산이 동일하게 배분된 포트폴리오가 향후 수십년간 압도적으로 많은 투자 전문가를 능가할 가능성이 높다. 각 자산을 어떤 비율로 할당할지는 장후반부에 논의한다. 레벨이 자산 팔레트는 해외 주식을 좀 더 세분화한 거거든요. 즉 미국 대형주, 미국 소형주, 해외 대형주, 신흥시장주, 해외 소형주, 그리고 리츠, 그리고 미국 단기 채권에 배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팔레트는 분산에 진지하고 충분한 이익을 원하는 개인을 위한 것이다. 기금속 주식이나 해외 채권과 같은 다른 자산군도 추가할 수 있다. 주식 자산은 기업의 규모, 대형주와 소형주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치주와 성장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성장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 아마존을 생각하면 된다. 이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로 이익의 35배 이상의 가격으로 매매되고 있다. 즉 퍼가 35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익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가치주로는 제너럴보터스, K마트, JP모건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성장 전망이 좋지 않은 회사로 결과적으로 성장주보다 더 싸게 팔린다. 자 이제 우리는 세 가지 섹터의 주식 특징을 갖게 되었다. 국가별, 규모별, 가치, 성장별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은 세계의 10개의 다른 지역으로 쉽게 나눌 수도 있고 각각의 지역에서 대형주와 소형주, 가치주와 성장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이 얼마나 특이한가인데요. 즉 주식 자산군의 배분입니다. 미국 대형주, 미국 소형주, 해외 주식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는 게 좋을까? 역사를 보면 소형주는 대형주나 해외 주식보다 수익률이 높지만 위험성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겁쟁이 방법을 택해서 이 세 자산군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은 어떨까? 즉 비율을 똑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관 투자자가 사용하는 것과 아주 유사한 포트폴리오를 살펴보자. 전통적인 포트폴리오라고 불리는데 미국 대형주 60%, 미국 소형주 및 해외 주식을 각각 20%씩 보유하며 1969년부터 5년 단위 30년간의 운영 경과를 보자 포트폴리오 구성과 수익은 표 5-4에 제시되어 있다. 즉 여기 5-4에 있는데요. 첫째 3개의 포트폴리오 모두 장기 수익률이 아주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하자 또한 겁쟁이 포트폴리오는 1969년에서 1973년과 1989년에서 1993년에 S&P500보다 연수익률 기준 4%씩 낮은 성과를 냈고 지난 5년, 1994년에서 1998년 동안 8% 이상의 낮은 성과를 냈다. 전통적인 포트폴리오도 S&P에 상당히 뒤처졌다. 즉 동일 비중으로 구성한 것과 전통적으로 S&P500 60%, 소형주 20%, 해외 주식 20%로 배분해서 투자한 게 수익률이 거의 비슷합니다. 고도로 분산된 포트폴리오의 장기 수익은 전통적인 포트폴리오와 거의 같지만 때때로 심각하게 나쁜 성과가 나온다. 그런 일시적인 낮은 실적은 얼마나 당신을 괴롭힐까? 그들이 최근 낮은 성적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만약 매우라는 답이 나온다면 당신은 미국 대용주에 비중을 둔 포트폴리오를 선택해야 된다. 한편 이런 종류의 추적오차를 용인할 수 있다면 해외 주식과 소형주에 더 많이 비중을 두는 비전통적인 포트폴리오가 적절할 수 있다. 실제로 포트폴리오의 해외 자산군을 추가할수록 추적오차는 높아질 것이다. 추적오차는 수익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다른 모든 사람의 것과 매우 다르게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 또한 종종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의 것, 즉 시장인덱스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앞에서 보면 이렇게 여러 시장의 분산에서 투자하는 게 S&P500 지수보다는 1, 2% 더 수익이 높다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네요. 이러면 그냥 S&P500에 마음 편하게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산배분 과정의 세 번째 단계는 매우 쉽다. 주식 자산군을 어느 비율로 사용할지 결정하는 어려운 작업은 이미 끝났다. 이제 당신이 판단해야 할 것은 주식과 채권의 전반적인 비중이다. 이 책의 첫 번째 버전에서 나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100% 주식 포트폴리오를 생각해보라고 권했다. 역사적으로 주식은 상당히 위험하긴 했지만 채권보다 연간 몇 퍼센트 더 많은 수익을 올렸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공격적인 투자자도 주식 75%, 채권 25% 보유하기를 원할 수 있다. 적당히 공격적인 투자자는 주식과 채권을 50대 50으로 가져가고 보수적인 투자자는 주식 30%에 채권 70%로 구성할 수 있다. 반복해서 말하면 포트폴리오의 공격성은 주식의 종류가 아니라 전체 주식과 채권의 혼합 비율이 결정한다. 이것은 모둠 위험 수준에서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주식과 채권의 비율은 자신의 위험 성향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주식에 배분을 하는 것은 레벨 1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벨 1을 하기는 힘들면 그냥 S&P500에 투자하거나 VT라고 세계 시장 지수에 투자하는 ETF가 있거든요. 그냥 거기에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속편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채권에 투자를 하기가 힘들다면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언제 그 돈을 주식에 넣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CMA나 요새는 예금금리가 약간 높기 때문에 예금에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투자 기회가 왔을 때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자 이제 자산배분 프로세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았을 것이다. 첫째, 당신이 보유하고 싶은 주식과 채권 자산군의 수를 결정하라. 보유 자산군의 수를 늘리면 분산 효과는 좋아지지만 할 일이 많아지고 추적오차가 늘어날 것이다. 둘째, 추적오차를 어느 정도 허용할지 결정하라. 이 추적오차라는 것은 지수와 자신이 가진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의 차이입니다. 만약 많은 추적오차를 견딜 수 없다면 해외 주식과 소용주 비율을 낮게 유지하라. 마지막으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조정할 때는 당신의 위험 허용도에 따라 정하라. 가장 공격적인 투자자는 주식의 비중을 최대 75%로 하고 가장 안정형의 투자자는 주식 비중을 25%로 하라. 그렇죠. 자산배분 투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장 자산배분 전략 실천하기인데요. 자산배분의 이론을 이해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반복하는데요. 진행단계의 순서를 일부 바꿨다고 합니다. 1. 주식과 채권의 기본 배분 비중을 결정하라. 먼저 최고의 수익을 얻기 위해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연간 포트폴리오 손실의 최대값은 얼마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라. 표 8-1은 위험 허용도를 결정하는 과정을 요약한 것이다. 즉 내가 견딜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고점대비 하락률이 35% 즉 자신의 자산이 35%까지 하락하는 것을 감내할 수 있으면 주식 투자 비중을 80%, 30%면 70%, 25%면 60%, 20% 하락까지 견딜 수 있으면 50%까지 주식 투자의 비중을 늘리라고 합니다. 이 밑에도 쭉 있고요. 주식 비중의 최대값은 당신이 그 돈을 써야 할 때까지 횟수의 10배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2년 후에 돈이 필요하면 주식 비중이 20%를 넘지 않아야 하고 7년 후에 돈이 필요하면 70%를 넘지 않아야 한다. 2. 당신이 얼마나 복잡한 것을 견딜 수 있는지 고민하라. 6개의 자산군을 이용하는 것이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인가 아니면 환태평양 지역의 소용주나 신흥시장 가치주 같은 이국적인 자산이 포함된 포트폴리오를 원하는 자산군 광팬인가 먼저 적어도 4가지 자산군이 필요하다. 미국 대용주, 미국 소용주, 해외 주식, 미국 단기 채권 이 정도만 하는 게 좋은가? 좋다. 위의 4가지 자산은 당신에게 필요한 분산을 대부분 제공해 줄 것이다. 하지만 만약 더 복잡한 것을 참을 수 있다면 좀 더 세분화하기를 권한다. 미국 대용주는 시장을 쫓아가는 것 그리고 가치주, 미국 소용주도 시장, 가치, 리츠, 해외 주식은 유럽, 일본, 환태평양 지역, 신흥시장, 소용주, 미국 단기 채권 이렇게 나누라고 합니다. 3. 시장과의 계리를 얼마나 허용할 수 있는지 결정하라. 당신이 시장인덱스, 즉 다우인덱스나 S&P500과 자신의 포트폴리오의 수익을 자주 비교하는 그런 투자자인가?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시장보다 수익이 떨어지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아마도 벤치마크인 시장인덱스와 큰 차이가 없는 미국 대용주의 비중을 열리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여러 시장 그리고 여러 주식에 분산 투자를 했는데 시장보다 뒤처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면 그냥 마음 편하게 미국 대용주나 시장 전체 인덱스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그래도 큰 차이는 많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데 꼭 필요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순수하게 금융의 관점에서만 보면 대개는 바로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투자자산을 보유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면 투자 시작이 메모리얼 데이의 호수에서 첫 수영을 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바로 뛰어들어가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차가운 물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아주 천천히 걸어 들어가는 것이 좋다. 실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시장의 상승과 하락장에 적응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리밸런싱이 좋은 생각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실시키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장기화된 하락장에서 하나, 여러 개 또는 모든 자산을 위해 현금을 계속 쏟아붓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는 더욱 그렇다. 투자 대상 자산이 실제로 전부 투자되기까지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정액분할 매입법이다. 그것은 일정한 펀드나 주식에 정기적으로 같은 금액을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즉 꾸준히 동일한 금액을 월 단위로 지속적으로 사는 거죠. 처음에 큰 돈을 넣으면 안됩니다. 주식투자 처음 하시는 분은 적은 금액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시장의 한 사이클을 지나가는 게 좋고 폭락할 때도 조금씩 사보고 상승할 때도 조금씩 사보는 그런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액분할 매입법은 훌륭한 기술이지만 공짜는 아니다. 20주를 5달러에 사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가장 비관적인 시점에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부정적인 정서와 매스컴의 자극적인 선전이 없으면 증권가격이 그렇게 싼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즉 공포에 사는 게 힘들다는 것이고요. 성공적인 정액분할 매입법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율을 과소평가하지 말기 바란다. 반면에 정액분할 매입법의 진짜 위험은 당신의 전체 구매 기간이 강력한 상승장과 겹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장기간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이 주식투자의 불확실성이다. 항상 당신이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보상받는 것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장기간의 상승장 동안 계속 매수하는 것은 확실히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죠. 2021년에 꾸준히 주식을 매수했으면 그 이후의 폭락 기간에 상당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폭락 기간에 꾸준히 또 매수를 했으면 지금은 또 웃고 있었겠죠. 마이클 애들슨이 설명한 가치분할 매입법은 점진적으로 투자하는 훨씬 좋은 방법이다. 그의 기법을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다. 월 100달러를 맹목적으로 추가하는 대신 목표 금액이 월 100달러씩 늘어나게 구성된 가치분할 매입 경로를 그린다. 즉 1월에는 100달러, 2월에는 200달러 등, 첫해 12월에는 1200달러, 다음에 12월에는 2400달러 등을 목표로 한다. 이 경우에 우리는 단순히 매달 100달러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펀드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만약 펀드의 가치가 하락하면 100달러 이상이 필요할 것이고 펀드가 상승하면 더 적은 금액이 필요할 것이다. 심지어 펀드 가치가 크게 오르면 몇 달 동안 아예 돈을 추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게 1월에 100달러, 2월에는 200달러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1월에는 투자 자산이 100달러, 2월에는 투자 자산의 총액이 200달러가 되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즉 자산의 변동이 없으면 2월에도 100달러를 매수를 하는 것인데 만약 1월에 100달러 투자한 게 2월에 150달러가 되면 2월에는 200달러를 맞추기 위해서 50달러만 매수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떨어질 때는 많이, 그리고 자산가치가 높아질 때는 적게 매수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가치분할 매입법은 투자 전략으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투자자는 시장 저점과 시장 최고점에 모두 투자하고 있다. 고점보다 낮은 지점에서 많은 주식을 사들여서 훨씬 높은 수익을 낸다. 둘째, 투자자에게 시장의 비관주의와 공포의식이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경험을 준다. 정말 유용한 기술이다. 가치분할 매입법은 정액분할 매입법과 유사한데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것은 시장이 고점에 있을 때보다 저점에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도록 의무화하여 수익률을 훨씬 증가시킨다. 가치분할 매입법은 정액분할 매입법과 리밸런싱의 결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최소 2, 3년의 투자금을 나누어 넣는 것을 투자한다. 만약 시장의 역사가 우리의 길잡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이 기간 동안 진짜 하락장을 거치게 될 것이다. 적어도 조정장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비교적 작지만 정해진 추가 납입으로 자신의 결심을 시험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리밸런싱의 가치를 스스로 확신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얘기했듯이 이 목표를 위해서는 상관관계가 낮은 다양한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이것이 일부 독자에게는 불쾌할 정도로 복잡해 보일 수도 있다. 전통적인 주식 채권 반반 포트폴리오는 매우 단순하고 리밸런싱 하기도 쉽다. 벵가드는 심지어 주식과 채권 인덱스의 다양한 혼합을 제공하는 단일 펀드를 제공한다. 이런 편리함을 선택한다면 당신은 아마도 장기 수익의 1에서 2%를 손해본다. 또 다른 타협안은 당신의 주식 비중을 각각에 매칭되는 6개의 벵가드 인덱스 펀드, 가치주, S&P500 인덱스, 소용주, 유럽, 태평양 및 신흥시장으로 균등하게 분할하고 벵가드의 단기 채권 펀드 중 하나를 채권 부분에 사용하는 것이다. 더 간단한 방법으로는 벵가드의 토털 국채 인덱스 펀드 하나만 가입하는 것이다. 단순한 포트폴리오의 편리함을 중시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타협안이 가치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동적 자산 배분이 나오는데요. 동적 자산 배분이라는 것은 원칙이 주식 70, 채권 30%이지만 시장이 폭락을 하면 이 비중을 약간 공격적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식 80, 채권 20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만약 당신이 시도할 만한 시험에 도달했다면 기억하라. 자산이 매우 저렴해진 뒤에 가격이 망치로 얻어맞은 듯이 하락한 뒤에만 자산 비중을 늘려라.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또는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하라는 설득력 있는 사례를 들었다는 이유로 자산 비중을 늘리지 마라. 어떤 분야에서 비중을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많은 준비 끝에 가격이 정말로 비싸졌을 때만 그렇게 해야 한다. 자 이렇게 윌리엄 번스타인이 지은 현명한 자산 배분 투자자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위대한 책이라고 존 보글님께서 강력 추천하셨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러 투자자 분들도 이 책을 추천하셨습니다. 저도 이 책이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제서야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초보 투자자 분들에게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런 부분을 빼고 읽어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주식 투자를 거의 집중 투자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하도 변동성이 심해서 최근에는 S&P500과 나스닥과 배당성장주 ETF에 분산해서 일부분의 금액은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의 금액이 늘어날수록 이 자산배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집중 투자를 하면 주식의 가격의 변동폭에 따라서 심리가 너무나 흔들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책이니까 이번 시간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이번 시간 영상 내용도 아주 투자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